You're one, that you're on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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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게 어디 있을까? 어딜까? 어디 어딜까? 안녕 자, 여기는 더 현대 팝업 스토어입니다 템페스트가 오늘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맞습니다 템페스트와 함께 여기를 섭섭이 파이팅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만 댓글도 읽어보고 소통하다가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안녕 네, 친구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좋은 저녁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보여요? 보여요? 자, 한번 보여요 어,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안녕 어, 하트도 보이네 멜로 하트보이고 안녕하세요 안녕 . I love you, I love you, too 안녕 여기서 템페스트 단체로 인사드려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It's Week!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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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은챔이가 여기 어딘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텐페스트의 바로 팝업스토어입니다 저 현대 팝업스토어고요 네 오늘은 텐페스트가 여러분들께 이곳을 리뷰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한 번 가볼까요? 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빠밤 보여주세요 테이스터 필링 존입니다 테이스터 필링 존입니다 이 친구들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자 맞아요 테이스터 필링 존이라서 이렇게 형섭이 형? 네 그리고 루 루 이렇게 오 모자까지 썼네요 모자를 뺏었습니다 예쁜데 다들 이렇게 테이스터 필링 때 입었었던 착장이 있어요 맞아요 의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입었었던 옷이에요 이 옷들이 다 맞아요 실제로 입었던 거예요 맞아요 저 이렇게 서울보이 맞아 뮤직뱅크도 했었잖아 맞아요 그치 그치 또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네 혹시 이 배경들도 아시죠? 이 핑크색 배경에 이 등 이 등까지 뮤직뱅크에서 실제로 컨셉으로 있었던 등입니다 진지에 나오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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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만 더 가까이 가볼까요? 네 자쥬 여기 있는 화랑이 이거 화랑이 화랑이요 그리고 테레 어 한빈이 형 어 한빈이 형 네 이렇게 옷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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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은찬이 은찬이 있고 뭐야 은찬이 형도 더 큰 거 같은데? 194들 194요? 194 야 이거 진짜야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야 진짜야 혁이 형은 이미 자리를 이렇게 잡았네요 그래요 안녕 여러분 네 뭘 진짜예요? 드실래요? 진짜요? 어 이거 주문할게 이거 아 오케이 이거? 네 맨날 드시면 돼요 맨날 드시면 돼요 오케이 금지볶음밥 다들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네 난입하실래요? 자 지금 저기서 혼자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누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사진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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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거 하세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라서 만지면 안 돼요 아니 영섭이 형은 맨날 이런 것만 봐 저는 근데 만졌어요 바로 막 해주세요 그거 진짜예요? 진짜요 이거 냄새 한 번 맡아봐 한 번 먹어봐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형사 형 내일 못 받으면 여기가 그때 우리 테이스터 필링 뮤비 찍었을 때처럼 그쵸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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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에서 취식은 아마 안 될 거예요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뮤비 한정만 이거 딸기도 있네 맞아요 이거 이거 진짜다 이거 이거 원래 있었던 거야? 이거 진짜라면 자 각자야 각자다 각자다 각자 각자 아니면 진자야 맥스벅도 있어요 여러분 맥스벅 나도 이 생각했는데 맥스벅도 있으니까 맥스벅이다 맥스벅 이게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뭐가 네 그러게요 일단 뮤비 때처럼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그 위에 음식들과 뭔가 접시도 이렇게 예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가장 놀랐던 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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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샹들리에입니다 샹들리에 샹들리에 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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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블링 블링 하죠? 블링 블링 네 맞습니다 샹들리에 엄청 예쁘죠? 네 맞아요 어디든지 샹들리에가 있으면 되게 잘 된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스탑 샤닉이네요 우리 숙소에도 불어두자 그러면 진짜요? 그러면 루이 형 침대 위에 놔두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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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하나만 보정시켜놓고 안 돼 안 돼 마음에 안 들면 에잇 누가 샹들리에 춤춰줄 사람 샹들리에 춤 정섭이 형이 한번 보여주자 그 어느 스윙 형이 형이 얘기하기 전에 오늘 춤춘 일 없지? 이랬는데 춤출 수 있지 라이브 해보러 가요 테라필 쳐야지 네 그래서 여기는 테이스터 필링 존이고요 네 이렇게 네 소개를 잘 열심히 들었습니다 오케이 우리 다른 데도 소개해볼까요? 다른 데도 할까요? 과거로 흘러 들어올까요? 우리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따라와 따라와 자 같이 가자 몇 명이야?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자 이곳은 열람이 형 부수로 다섯 명으로 가요 우와 잘해 칼군무다 네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저희 몇 명이야 우리? 몇 명이야? 35명이네 그림자 분신술이야 지금 완전 네 우리 아이분들께 여기서 캔스탑샤이닝을 한번 추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35명에 다섯 명 Show your dance 여러분의 끼와 재능을 보여주세요 네 보여줘요 이렇게 캔스탑샤이닝 존이라고 해서 네 뭔가 그때 뮤비 때 있었던 꽃들이랑 맞아 뭔가 이렇게 자연이 함께 빛 뭔가 그런게 많이 강조된 그런 장소입니다 맞아 맞아 산뜻한 산뜻해 산뜻합니다 산뜻해 산뜻해 그리고 여기도 소개시켜 여기도 소개시켜줄까요? 오케이 여기도 여기 이 벽은 우리 데뷔 때 쓰는 벽입니다 맞죠 그때 트레일러 때 벽인가요? 그 하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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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옷 입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 벽을 직접 떼왔다고 하셨어요 그치 그치 어쩐지 저희 회사 1층이 공사 중인 것처럼 뭔가 천막이 씌어져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거 누가 그렸었지? 귀엽다 몰라 내가 모르겠지 그거 아니야? 배드뉴스? 배드뉴스 저 사진들은 배드뉴스 뮤비 촬영 현장이네 정말 뮤비의 한 장면을 이렇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장소 그대로 마치 춤이라도 당장 춰야 될 것 같아요 다들 기억나요 그거? 그러네 여기 위에 꽃들 있잖아요 꽃들 이거 우리 약간 하늘이랑 땅이랑 바뀐 것 같다고 그랬던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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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꽃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그거잖아 이거 이거 형섭이 형 형섭이 형 형섭이 형 이거 하다가 잠깐 들은 건가? 비상국으로 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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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찍혔어 다시 한 번 보여줘 이제 화장기 나오고 이제 봐 우리 서로 비춘 거야 솔라리러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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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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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먹겠다 감독님 할까? 감독님? 나 캔섭션이 누구부터인가? 누구부터? 그러면 형이 이거 전면으로 하지 말고 후면 카메라로 뒤면 카메라 렛츠고 됐어? 감독님 됐지? 그때 누구였지? 누구누구였지? 네 촬영하는 처음이 누구야? 처음부터인가? 처음부터요? 오케이 렛츠고 잠깐 보였지? 한빈이요 한빈이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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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둘이 서로 비춘 거야 솔라리러 솔라리러 널 만난 이 순간 한빈이 돌아서 해야 돼 찬란한 우리를 봐 이제 문으로 나왔어 이제 열렸어 렛츠고 렛츠고 벅찬이 느낌 날아올라 좀 더 멀리 날아올라 캔스톱 원스톱 캔스톱 샤이 대로 무슨 일이야? 오케이 오케이 네 아무튼 돌아오자 네 아무튼 이곳은 캔스톱 샤이닝 뮤비 촬영 장소를 가져오는 나 오늘 왜 이렇게 픽서를 많이 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캔스톱 샤이닝이랑 패드 뉴스 맞아요 패드 뉴스 네 두 군데가 이렇게 한 군데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합쳐왔습니다 아주 아주 예뻐요 아주 예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꼭 상기를 받고 가세요 좋습니다 꽃내음이 난다 꽃내음이 꽃내음이 꽃내음? 아니 유현이 왜 그래 오늘 왜 이렇게 삑사리가 많이 나 오늘 다들 약간 음이탈 많이 난다 네 그러냐 꽃내음이 많이 납니다 그럼 이제 다른 데도 가볼까요? 다른 데도 가볼까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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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사진 맞아요 사진도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이 집 Can't stop shining 때 사진이에요 이거 바다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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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때 너무 햇빛 너무 흥행했어 네 자 다음 장소 한번 가볼까요? 네 인터넷을 볼까요? 자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어디죠? 여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보여드린 곳은 총 이제 여기 네 Can't stop shining 네 Can't stop shining 그리고 또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된 존도 있는데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오 오 굿즈인가요? 푸디 푸이 푸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제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근데 진짜 이쁘다 옷이 정말 예뻐요 네 챙겨야 되겠다 자 보시면 글씨로 뭐라 써져 있냐면 진짜 이쁘다 템 스트릿 템 스트릿이라고 써 있습니다 템 스트릿이네 네 살짝 스트릿 감성 스트릿 감성을 저희가 추가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템 스트릿은 근데 네 몰라요 모르겠고요 프리사이즈네 프리사이즈 네 프리사이즈라서 남녀노소 아무나 어떠하든 모든 분들이 입으실 수 있습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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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오버핏으로 좀 딱 따라가 편하게 입을 수 있네 그 뭐지 지금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 가오리핏 아시죠? 네 옆에 통 넓은 핏 맞아요 그래서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좋아했어요 처음에 입었을 때 이 로고 누가 그리지 않았어요? 어디요? 누가 그렸어요? 이거 누가 그리지 않았어? 그런가? 기억이 안 나 이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빛이 어떤지 진짜 화랑차 화랑차 당신의 핏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레이어드에서 입게 안 해주셨어 화랑 제대로 보여주고 굉장히 깔끔하고 이쁩니다 화랑 화랑 레츠고 안돼 안돼 그렇게 하면 안돼 안녕 아이아이팬푸드 이러고 가야돼 아이아이팬푸드 이러고 가야돼 이러고 가야돼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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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소개 오케이 레츠고 자자자자 됐다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어서 뒤에도 매우 이쁘죠? 네 그리고 제가 파란 머리라서 그런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모자도 이렇게 써서 뭔가 이렇게 귀여운 느낌도 줄 수 있어요 귀여운 느낌? 귀여운 표정 3세트 3세트? 하나 둘 셋 렛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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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프로 비오 3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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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트? 2세트 몇 갠데? 1세트 몇 갠데? 1세트 3번이지 2세트 3번?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템펜스가 짧게 더 현넬 팝업스토어를 리뷰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직접 와보셔서 재미있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꼭 체험해보시고 사진 찍고 가시고 이렇게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템펜스가 벌써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 템펜스 퍼브스톱 망간부 망간부 그럼 우리 템펜스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프지 마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It's We 템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잠깐만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말할 거 더 있어요 맞아요 저희 시즌 그리팅 굿즈도 여기서 많이 많이 있으니까 맞지? 많이 보러 오세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맞습니다 더현대 지하 1층 더현대 지하 1층 더현대 지하 1층 더현대 지하 1층 29일까지 진행된다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저희랑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요 안녕 그럼 가볼게요 안녕 사진도 찍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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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뿅 뿅 나 Halo